위생적으로 쓰기 위해서 살균까지 되는 모델 어떠세요? CF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제품은 버튼 눌러주면 소리가 다 나는데 한 컵 출수부터 반 컵 출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먹다 남길 때 너무 좋고요. 냉수, 정수, 온수,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이렇게 알뜰살뜰 음성 안내가 되는 거 물론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살균 키트 이게 살균키트라고 해서 살균컵이 감지되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나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. 바깥쪽에 나와있는 코크부터 시작해서 안쪽까지 속 시원하게 물이 닿는 모든 곳을 그냥 전기분해를 이용한 자동 살균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. 누가 와서 몇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필터 갈아주고 그거 좋지만 사실 매일매일 깐깐하게 꼼꼼하게 진짜 깨끗하게 쓰고 싶으시잖아요.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엄마가 주부님이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이고 열 번이고 좋습니다.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살균을 끝내드리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너무 길게 느껴져서 정숙이 있으면 편한 거 알지만 그래도 그냥 끓여 먹었어요. 사다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국내 최초로 99.9% 전기분해 자동 살균입니다. 살균이라고 하다 보니까 화학적인 거 아닌가요? 많이 걱정하시던데요. 보세요. 그렇잖아요. 안심하시면서 관로부터 코크까지 원하실 때마다 관리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중금속 여러 가지 균들 불검출되고 노로바이러스 99.9% 제거할 수 있는 필터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. 필터까지도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. 지금 세 가지 모델 보셨는데 렌탈료 한 번 확인해보세요. 세상에 한 달에 13,000원씩 알뜰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 제휴카드 이용하시면 한 달에 900원부터 출발합니다. 세 가지 모델 보시면서 요즘 더우니까 얼음까지 출빙되는 정수기는 없습니까? 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하세요. 한 달에 24,900원. 살균되고 냉수, 정수, 온수 다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 얼음까지 바로바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정수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하시고요.